요즘 저당에 밥 붓는 사람인 것 같으십니까. 아이고. 아버지는 몸을 벌벌 떨면서 땀을 흘리면서 계속 용서해달라고 사죄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아침 점심도 다 굶었다고 부자가 그러니까요. 요즘 세상에 밥 붓는 사람이 어디십니까. 아이고. 어제 뉴스 보시면서 좀 많이 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작지만 사과라도 한 박스 보내드리고 싶다. 솔직히 애들한테 미안하죠. 그래서 가다으로서 이제 일을 못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건데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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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